일찍 보냈거든요. 아 답장 없어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장근석 씨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어이구. 오. 한분 한분씩. 김희철 씨네요. 김희철 씨의 어색한 절친. 어떤 뜻인가요? 김희철 형은 저랑 같이 다른 방송사에서 인기가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같이 했었어요. 맞다 맞다 맞다. 처음에는 만남이 되게 어색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기가요의 그 MC로 결정이 되고 나서 과연 상대방 MC가 누가 될까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름 이성을.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히 여자가 될 줄 알고. 누가 있을까 하고 막 계속 저희 매니저 형이랑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 기사가 뜬 거예요. 김희철 장근석 인기가요 MC 낙점.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얼굴이 확실 막이 있네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이런 식이었어요 거의 컴퓨터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왜 왜 남자랑 해야 되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방송할 때 만났는데. 서로 이제 좀 첫 만남에서는 경계를 좀 많이 했어. 남자들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약간의. 개인이죠 개인이죠. 뭐 너 김희철이야 나 장근석이야. 나 장근석이 이런 식의. 나 장근석이 들었구나. 나 장근석이 들었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한 달 지나도 저한테 계속 존댓말을 했었어요. 저보다 훨씬 형이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좀 친해지셨어요. 지금은 한 달 만에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해서 밖에서도 자주 보고 그런 사이에. 그런데 그런 꽃미남들은 만나면 뭐예요. 그런 꽃미남들은요. 그거 궁금하네요. 뭐예요. 연예 얘기해요. 저도 시철 씨하고 연예 씨한테. 아니 꽃미남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꽃미남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꽃미남을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이래요. 그남 미남이잖아요. 아니 제가 아이돌에는 제가 저를 모르고. 아니 왜 이래요. 우리 둘이 논다니까 단들고. 아니 사실 은지훈 씨도 어떻게 보면 그 꽃미남 계보를 잇는 윗선배급 아니십니까. 네 저희 멤버들이 그랬죠 좀. 아니 그 저 이 꽃미남끼리 모이면 뭘 하고 주로 많이. 맞아 맞아. 똑같지 않나요. 그냥 뭐 모이면 술 먹고. 네. 뭐 여자 얘기하고. 예. 가끔 뭐 야동도 보고. 나 알았는데. 아니 타락한 아이돌 아니야. 지금 타락한 아이돌. 아니죠. 술 먹고 야동 보다가 얘기 이게 뭐예요. 여자 얘기하다가. 여자 얘기하다가. 한여름밤에 크리스마스에 야동이. 아니 술 먹고 여자 얘기하고 야동 보다가. 아니 어찌 됐든 뭐 이제 밑에 보면 논스톱 동지. 대단한 분들. 우연히 만나죠. 영화 시상식 자료라든지. 사실 또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죠. 첫 촬영할 때. 네. 이제 저희가 첫 촬영하기 전에 엠티를 다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파업을 위해서 저희끼리 가서 밤새도록 막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들 막 요즘 만나는 뭐 사랑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동안 만났던 사람의 얘기. 그런 거 다 이제. 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7살 때. 막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화두가 저한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근데 그때 보아랑 CF 같이 찍지 않았냐. 그래서. 그럼 찍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생 얘기 뭐 힘든 얘기 다 하다가 야 보아 어때 그래서 제가 아 보아 누나요. 그러니까 보아 누나라고 하니까 너 몇 살인데 보아가 너한테 누나냐고. 굉장히. 인생 얘기 심하게.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너무 잘하니까. 앞에서 뭐 회사 얘기 뭐 너무 힘든 얘기 뭐 인생 얘기 다 하다가 갑자기 너무 해맑은 눈빛으로 보아 누나요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파악이 된 거죠. 몇 살이니. 17이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저를 잘 안 껴주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잠깐 석취를 워낙에 어릴 때부터 봤지만 어느 때 봐도 고등학생이라서 커도 커도 끝이 없네. 예 언제쯤 됐는데. 지금. 21살. 21살. 아니 근데 은지원 씨도 지금 장은석 씨랑 같이 있는데 서른 넘었다는 걸로 전혀 안 보여요. 거의 10살 차이. 20대 초반 진짜. 정말로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요. 서른 넘으셨어요. 모르셨죠. 아직도 근데 게임하고 밤새요. 늘 늘. 늘. 네. 네 넘어갔어요. 이 천문 스테파니 양. 절친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죠. 통틀어서 그냥 연예인이 아닌 친구. 전부 다 통틀어요. 이 분들 다 통틀어서. 네. 어느 정도로 친한 거예요. 일단 나이가 동갑이고요. 네. 그리고 본명이 보경이에요. 보경. 저도 그냥 보경이라고 부르는데 보경인의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뭐 저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엄마가 밥 채워놓고 보경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 정도. 아니 그렇게 또래고 그렇게 친한데 서로 이렇게 이성으로 느껴본 적은. 그러니까요 그럴 법도 한데. 이렇게 친한 친구로 남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딱 한 번 있었어요. 봐봐요 봐봐요 있잖아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정말 1초. 1초요. 1초간 그걸 느껴보는 게 이 친구가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제가 가요 프로그램에 MC를 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또 얘가 장난친다고 저는 MC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끈적이게 쳐다보면서 웨이브로 막 이렇게. 그때 진짜 남자들이 얘를 되게 좋아할 만하구나. 이쁘다. 이쁘다. 장근석 씨하고 스테파니 양은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아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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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자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진실 토크 오 예스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이해서. 맞습니다. 오징어 대신 제가 좋아하는 건어물 대신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그러나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찍 하시는 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지금 돌고 있는 저 아이스크림 케이크. 자 일단 그 두 분 가운데 장근석 씨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 예. 손톱 씨도 잘 고르세요. 찬스도 있는데요. 아 무섭다 이거. 원희야님 또 좋은 거 하나. 하나 가자. 아니 이거 하나짜리는 뭐야. 어떤 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약한 거 할 건데 제가 먼저 해도 되겠어요. 노욱철 씨 먼저 갑니까. 좋아요. 노욱철 씨. 일단 우리 장근석 씨가 굉장히 컸고. 컸고. 대학생이 됐고요. 저는 얼마 전에 외교관이랑 연예인 직업을 갖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연결은 안 됐지만. 대학생 하면 미팅이거든요. 액션. 대학생이 된 후 연예인 신분으로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다. 미팅입니다. 미팅. 꼭 뭐 소개팅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만나보고. 이 대학생 신분으로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대학생의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다. 좋습니다. 하나. 소개팅도 포함이에요. 셋. 꼭 대학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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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빠서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수락을 듣는데 장근석 씨가. 딱 한 번 해봤어요. 언제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때 해봤는데 애프터는 없었고요. 그때 되게 5대5였어요. 그런 거 좋죠. 5대5. 되게 많은 친구들이 됐는데. 진짜로 완전 순수하게. 기대감 생겨 막. 5대5. 커피숍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방에 있는데. 제가 제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막 떨리죠. 막 떨리죠.